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조국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 그러니까 노무현재단의 계좌와 함께 자신의 계좌까지 들여다봤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찰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관련된 또 유수민 씨와 관련된 계좌를 들여다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 출연을 해서 지속적으로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 하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유수민 이사장이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 라고 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 당시에는 현직에 있지 않고 연수원에 발령이 나있었는데 유수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5억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재판이 열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수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기소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의견을 표현한 거다 하면서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아니 그동안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사과문을 통해서 반성한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 게 그러면 그게 본인이 쓴 게 아니고 대피를 했나 이렇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수민 씨는 오늘 첫 재판에서 무지를 주장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유수민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전 이사장이군요. 유수민 전 이사장은 이날 오후에 서울 동부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서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니고 추측이자 의견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수민 전 이사장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추적 관련 발언을 놓고서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다.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수민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자신 개인 계좌가 아니라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이듬해 4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본다. 검찰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아니라고 하는 검찰의 설명이 거짓이라고 본다. 이렇게 재차 계좌 추적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7월에도 작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던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찰 증거는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당시 발언 배경에 대해서 2019년 말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풍문과 염려가 있었다. 2019년 12월 중순 재단 사무국을 통해서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런데 통지유예가 걸려있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지금 주거래은행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지유예가 걸려있어서 지금 확인할 수 없다 하는 답을 듣고는 아 뭐가 있구나, 금융정보를 살펴봤구나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노무현재단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속적으로 검찰은 들여다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는데 은행 측에서 뭔가 유예통지가 걸려있다. 통지유예. 그러니까 뭔가 통지를 하지 말아라, 유예하고 있다 하는 걸 걸려있어서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니까 그걸 그냥 자기 말하자면 노무현재단 계좌에 대해서 뭔가 살펴본 걸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달에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의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식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 사과. 그때 당시에 유시민의 사과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왜 갑자기 사과를 하지? 그동안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사과를 한 것도 이상하고 또 사과문 자체가 아주 구구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건가?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 먼저 뭔가 자기가 받고 있던 의혹에 대해서 틀고 가려고 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사과문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제기한 의혹을 첩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정 편향에 빠져있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반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서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구절절을 애절한 사과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그러나 21일 오늘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는 갑자기 검찰의 규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의 규소는 말이 안 된다. 법정에서 검찰과 다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재판 관정에서 나온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장문의 절절한 사과문은 유 씨 말고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검찰과 조직에 제가 뭘 해서 회복되기는 어렵겠지만 하면서 뭔가 아주 검찰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기소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과 다투겠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당시는 이게 이제 기소 아니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게 하려고 고발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장문의 편지를 말하자면 마음이 없는 사과문을 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자 지금 아니 이게 말 안 된다 하고 또 번석을 드러내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문의 사과문을 보면 뭔가 잘못했다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이 열리니까 그거 인정 못하겠다 하고 태도를 완전히 받고 한 걸 보면 지금 뭔가 또 자기가 잘했다고 지금 오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보다는 우파 진영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오늘 한 발언과 과거에 본인이 했던 사과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대피를 했나 누가 딴 사람이 대신 써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완곡하게 썼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정말 말 따로 걸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